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무작위 보스 유무를 획득합니다 강화 못하는 와저 야 그러면은 분화 2코스트로 써야돼? 교훈 어렵다 일진광풍 재련의 축복 일진광풍 내면의 병 유물 네번째 방문하는 샵 물음표방은 보물방이 됩니다 샵 물음표방이 보물방이 되는구나 하하 재련의 축복 쓸걸 다음 엘리트 때 써도 되니깐 다음 엘리트 때 써도 되니깐 재련 사색 다음 엘리트 때 써는 탈현 사색 고요함 뒷자리 없으세요 여행 육체생 페오리트에요 이마 까서 강화된거 주워 복성 치아 나아 2박하자 강화된거 먹어야지 2박하자 강화된거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0년 퍼즐 기독 이것만 들고 가도 육각령 충분히 잡겠지. 강화 카드를 먹기 위한 존버가 시작했다. 손 이거 한 대 맞고 드루즈 돌려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훈했어. 소스나여 쓰면 잡았던 교훈 망치 교훈 연꽃 이걸 교훈을 뽑네 상점 가서 타격 수비 좀 치우자 상점 와 참 어떻게 하나 해금 듣더라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되나 얼핏 듣기로 찍먹하면 해금 되는거로 들었었는데 클리어 해야되요 망겜이네요 없으세요 저번에 누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바로 된다는데 흡 열 흡 흡 흡 말살건 말살말살 흡 울파 넣을까 흡 방어 방어 잡고 싶은데 말살건 없어도 충분히 센덱이고 흡 흡 흡 흡 마음의 요새 이런거나 좀 뽑아요 흡 흡 annoy 흡 흡 흡 흡 흡 흕 흠 흤 흡 히히오 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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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보잔 점프킹색 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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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메의 평화 심지어 강화된 걸로 나왔어 병번개 평평화 평평화 Tik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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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진노 켜면 그 흥강 나오나 좀 참을까 뒷소리 행위 팽이라고 아니 저도 메타격 팽인데 저지 너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없겠다 나중에 넣어야지 해 해 해이 마사주자 마음넓은 왓츠고 안 돼..마사 줘야지 띵띵띵띵 표창 빠다줘 첨탑 다 죽었다 손절 손절 이광풍 팽이 돌리는데 정신이 나가구만 상세가 펭이 대면 안 돼 야 내 1팀 간퐁 내다 표창광풍 겁나 샷 개센데 나 이제 딜카드 필요없네 팽이니까 막힌 합시다 낙업 가벤 있으니까 제거하러 가고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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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깐 뱅이 축성 어차피 달팽이 없으나 심장도 없음 대우 스나키라 부복 부복 넣어도 되긴 할텐데 어차피 달팽이 없으나 오 달아 없어 아 썼어 아 안돼 교훈 신나게 팽이로 일어보니까 교훈을 자꾸 까먹네 아이 덩어리 왜케 탱글탱글해 구상 구상 구상이 필요한가 근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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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래 까마귀 잡으면 끝났는데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만살래 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들 대상점이 아니었네 서순해서 부스터풍 잡았다 응 내 턴 수고 근데 교훈을 못봄 광휘 딜뽕 딜뽕 쫄겟자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쎄 죽어서 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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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벨 사웠습니다 tim 와아 강호됐다 마지막 전툰데야 카카가 한 10번 깨어나서 계속 맞아줬으면 좋겠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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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 맞서써 일진광풍 63딜 뜨는데 모둥이 제일 보다 세네 영코 63딜 버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올쓰냐 영코 64딜 버린 카드 영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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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콤해